잠시만요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어디 갔어 방금지? 지금 뭐야? 쟤 혼자 어디 가? 어디 가세요? 호수아씨 어디 가? 골프 위드 유어 프렌즈! 친구들과 함께 골프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골프 게임입니다. 뭐지? 다들 만나서 반가워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저희가 방금 다 전체에 처음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색깔이 되게 다채롭게 되더라고요. 딱 자신들이 만든 색깔로 이렇게 색깔을 맞춰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. 죄송해요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 건가? 먹고! 어 뭐야? 방금 저거 뭔데? 오! 너무 짱 빨라! 아니 이게 몇 번 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? 와! 아직도 못 들어갔어. 관전되네. 키미밍! 어 들어갔다 찜찜이! 자! 이게 누가 먼저 들어가냐보다 덜 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. 1위! 아! 와! 너무 많아. 아! 아! 어! 뭐야? 어! 뭐야? 어! 뭐야? 한걸이 들어왔어? 아니 이걸 못 들었어? 아! 난 안 들었는데? 개... 나도! 아! 아! 나도 고래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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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네. 재밌라고 보네. 계속 1위! 아!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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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이다. 들어가! 들어가! 그렇지! 파워! 파워! 꽤 번 했네. 두 번만에. 쩐다. 다시! 아! 너무 귀여워. 어? 귀여워. 어? 이게 안 들어가지네. 아주 살짝. 6번. 귀여워. 아! 좋아 좋아. 갇혀있었어요. 4번 했구나. 아! 갇혔어. 어! 저거 뭐야. 이거 타이밍 봐야 된다. 우와! 으아아악! 흐하하하하하 비명 처리. 오만 더!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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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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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벽에도 한 번에 들어왔네? 찜찜이 키밍윙동. 대단해요. 아잇. 아이고 이걸 넘어갔다. 큐브가 이거구나. 안돼! 어디 갔다! 내 보기만이! 어디 가! 안 들어왔구나. 더블 보기. 아아. 아 너무 재밌다. 어디 가세요? 아 근데 이거 진짜 우리끼리 서로 칠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. 어? 이거는 끝부분을 정확하게 노려서 아이고 까비. 조금 세게 치면 돼요. 절 믿으세요 여러분. 이렇게. 아아 너무 아깝고. 들었다. 예. 됐다. 6번만에. 뭐야 키미. 미민꾼만 못 들어왔쭈? 파티. 시작. 와 소리만 핫도그만 들어갔어? 뭐라고? 와 대박. 뭐지지? 아기 이기세요 여러분. 어디 갔어 방금지? 이게 뭐야? 쟤 혼자 어디 가. 안돼. 아 안돼. 어디가 어디가. 안돼. 가만히 가. 아 개망했어요. 어디가세요? 오픈씨 어디가. 아 안돼. 젠갈. 야 이 맵 지옥이야. 여기서 못 나가요. 아. 여긴 뭐야. 와 연합률 뻔. 어머 오따님 어디 가니? 대망했나 본데 그렇게? 아 늘었다 갈 수 있어! 갈 수 있어 쥐! 갈 수 있어 쥐! 이번엔 수리 바뀔 수도 있어 아 곱다! 앞에 쥐 바뀐 사람들끼리 다 못 갔어요 쥐의 저주인가? 돌프의 쥐였나? 쥐였나 당기는 것 봐 오 꼬리 10번 아 제발 지옥에서 벗어라 제발 아 끝났다 아 이거 이렇게 뭐야 아 난리 났네 총참 2틀 어 뭐야? 아 소봉이 제대로 걸렸다 어떡하냐 저거 어 들어갔네 그래도 어 뭐지? 키밍이 키밍 바로 들어온 것 같은데? 뭐지? 오 오 뭐지? 저거 왜 작동이 안되지? 어? 하얘졌는데? 나 하얘졌는데? 소봉 하얘졌어 나 하얘졌는데? 아이고 어 그러게? 아 됐다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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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그때 안됨 어 진짜? 버그 걸렸어? 아 난 갈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아까워 쥬미인 쥬마오 밖에 안돼요 쥬미인 쥬마오 아 sala 뭐야 14? 14점? 강진 성공 ные 그만 쳐 그만 치라고 나는 그런τα 맨날 못해 한방에 네 興 grandes 심 strt 왜 안 들어갔지? 저거 들어가금만한 그거였는데 이상하네 어 뭐해 어 자동으로 옮겨주고 있어 무슨 Medicine 싸이오? 저 홀인화는 해야 돼 홀인2해야 돼 그렇게 들어가자! 너무 센데? 코코볼 못 들어갔어요. 살짝! 눌러라. 여전히 계속 1위군! 멋진 나. 어? 여기 빠지면 어떻게 해냈데요? 여기 빠지면 어떻게 해냈데요? 뭐야? 다 빡센다, 여기. 난 이번 판 망했어 아냐아냐아냐아냐 어디가니 얘야 어디가니 아 어디가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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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만 들어가라 지금 들어간다 이 팀이 들어간다 아 제발 제발 진짜 진짜 이거 아님 아 이건 아니지 아 아직도 못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? 아 진짜 멋진다 아 이건 진짜 개우봐 아니 이거 개우봐임 아 진짜 오바야 개우봐임 아이씨 여덟 번이나 했다 아니 누가 자꾸 무빙워크 탄다고 아 진짜 이거 무빙워크를 타면 안되겠다 사장님 너무 웃겨 내가 버튼 벌려 이렇게 짜증나는데 남들이 못 들어오면 너무 좋아 아 욕심을 버렸으면 진작에 들어갔겠다 리얼키키 미친 세.. 아 이걸 못 들어가시네 와 손을 꼴찌 와 여덟 번 와 이거 바뀌었어 와 세 번 뭐냐 왜 맵이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더이상 골프장애인데요 예이 타이가 엄청 먼데요 와 미친 아 아 오 나 왔어 오 나 어떻게 왔어 아니 동나무가 억가에요 아 잠깐만 동나무씨 어머 잠시만요 동나무씨 아 개머맞네 와 키밍 실수해라 키밍 빠져버려라 그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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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왜 전압이냐 어떡해요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아 소노미 개엄깍 아 오바이 아 됐다 오바이 아니 아니 개엄깍 개엄깍 아니 이거 박자가 왜 이리 아 아 아니 좀 한숨 쉬고 쳐 애가 굴러오고 나서 시즌 타이밍에 통나무가 굴러온다고 아 엄마 나 그래 어 그때 시키 못하겠네 개간네 어떡해 시작부분에서 한 8번 친 거 같은데 아니 지기야 아 못났다 아홉 됐네 와 야 최종 승리 1위 키밍 와 2점 차이로 졌어 계속 1위 사수하다가 그냥 주님 들어오게 합시다 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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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떻게 들어가요? 초대해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공끼리 부딪치는 모드 켜볼까요? 아 좋아요 너무 좋은데요 와 매우 이쁜거 봐 유원지다 유원지 오 뭐야 콜가이즈였어? 뭐야 이거 아싸 와 대박 뒤로 와보세요 아 허리나 니음은 개구리니까 물론 헤엄쳐서 가세요 아 캠을 충분히 보시고 플레이 하시길 바랍니다. 몰라요. 일단 가봐. 야! 누구야! 아 이거 공소로 부딪히는 거 개꿀잼이었네. 아 개간네 진짜. 누구냐. 나와라. 뭘 나와요. 난 이미 들어갔어. 아 진짜. 왜 이렇게 소리 너무 경쾌해. 미쳐버린 것 같아. 중착하게. 어머 어머. 샷. 너무 살살이었어. 아. 나 눈 쏘았다. 어디로 가야 돼? 뭐야 이거 어디로 가야 돼? 뭐야 뭐야? 먼저 출발을 못 하겠어 이거. 부딪힐 거야. 그러니까 다 들어가고 나서 나 출발할래. 아이고. 아이고 이거 못 들어갔네. 아이고. 수련 죽인다. 수련 죽인다 했어. 여기. 세번째. 아. 아기. 아이고. 뭐야. 물에 빠지면 됐다네. 물놀이 했어. 물놀이 하시네. 여름 주간에 여기로 좋네. 지금. 아 핀. 오. 나이스. 나이스. 초집중. 제한 시간을 줄일 수 있어. 아이고. 맞네. 제한 시간을 줄여야 되겠네. 그러면 바로는 좀 삼가해주세요. 어디야. 어디야. 여기 손가락이 가리키는데. 아. 아아. 오. 응응응. 다 가자. 여기 어차피 못하네. 아 뭐야. 어디야. 날라갔네요. 미친놈이 다 탔어. 또 가야돼? 오겠다. 일단 쭉 가보자. 아 저기로 가야되네. 아직 끝이 아니었네. 저기로 가야돼? 안돼. 어디가세요. 아니. 아 소봉아. 제발 내 엉덩이. 안으로 들어가야돼. 엉덩이. 아니. 제발요. 여기. 제 앞에. 나와주세요. 어디가. 와. 와. 사람 싸이치게 만드네. 지금. 직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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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. 곱다님 뭐해. 왜 맨날 우리 곱다만 마지막에 남아. 아니. 저기 더 있었네. 아니. 제한시간. 16. 망했어. 12. 12. 아 여기. 야 어디 있어. 9. 8. 빨리 고로케. 마지막. 슛. 그렇지. 제발. 시간내로. 시간내로 시간내로. 제발 제발 제발. 제발 제발. 구르는 판전까지는 인정을 해주나보다. 그 11점으로? 1등되게oms. 어 이건 또 뭐야. 까까요. 이거 홀해놓은 가능해? 자. 저거 5 straight으로 간다. 이건 개쎄게 훌어야 되네 거기로 넘어가야 되지 아이 미치 나 졸린다 점프 노린다 여러분 저 졸졌어요 딸라 가요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가 어디예요 어 좋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능력하게 올라가는 걸 보고 이거 반전 바꿀 수 있나요? 아 안 보여 안 보여 소봉이 벌써 들어왔어? 나 이미 벌써 들어왔지 아 뭐야 왜? 소봉이가 드디어 잘하는 게임을 찾았어 호분만에 들어갔다 나이스 파워 마대 엇겨 당했다 그렇게 아직도 못해 와 소봉이 두 번 마대? 진짜 이거 어떻게 소봉이 주제 뭐야 뭐야? 아 잠깐만 아 아 비명소리 아 소봉 소리 아니 아니 이게 아니 아 아 웃기네 나이스 포기 아 이러면은 1위 절대 못하는데 지금 소봉이 미쳤는데 없지 나 어떻게 저기로 들어가? 어디로 가야 돼? 저기 넘어서 아니 난 왜 맞아 내려갔다 아 이 안에 들어가야 돼 아 여기도 있네 오키오키 뭐야? 뭐야 망했다 아 힘이 택도 없네 이거 아래로 떨어져도 괜찮은데? 어? 뭐야 물타고 그냥 밑으로 내려가네? 헤엄쳐서 갈 수 있어요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 어 어 어 살짝 나이스 아 망했다 이거 시간 촛박하게 하면은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? 아 일곱 번만에 들어갔어 와 그래도 1위야 근데 어 이건 좀 빡세 보인다 와 이건 뭐냐 아운데 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원심력이라는 건가요? 아 나 치면 죽인다 새벽아 사장님 사장 엉덩이 노리는 거 아니야 나이스에 사장님이 안 가네 너무 어렵다 야 제발 멈춰 제발 멈춰 제발 멈춰 진짜 어렵다 멈춰줘 제발 나이스 망했다 일단 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만 가 아 아 아 헤라이 아 너무 잘 타요 아 아 누가 날 쳤어 지금 아 아 난리 났네 아 아 저 킥이 맞춰 아 어 아니 그만 가 아 아 아 아 아니 미친 몇 번을 치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0초 넘기고 아 아 아 깜짝놀랬어 짬 2 아아아아아아 조졌다아 아파요 아아아아 4등졌어 아 4등 다시 1위 탈환했다 오자 와 이거는 그냥 냅다 후려 갈기라 이거네 버리눈 아야 뭐야 이거 아싸 두 번만에 들어왔다 야 버리눈아 자 버리눈아 가자 가자 아아아아아아아악 다 맞지? 진으로 쳐요 오? 미쳤다 언제가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지금 명중 가릴 때 놓으면 돼요 가릴 때 과연 지금 아 이 힘이 약해 야 쿨러 땡겨야지 вд 고백 한 반 정도 당기면 돼 가자 próxima 이거 어떡해 이거 내빼고 해 그냥 할 때부터 내빼고 해 나이스 잘됐어 됐어 역시 포기하면 된다니까 살이네 그래도 야 정신 차리고 해 다 같이 죽어요 다 같이 죽어요 아! 됐다 됐어 뜯고 아니 뭐야? 오케이 오케이? 고로케 볼 때가 없네? 나이스 아니! 고로케 미친! 아니 왜 저래? 야 니도 못 들어가 이러면! 야 래. 고로케가 저 사장님이 친 것처럼 보였는데? 왜 이렇게 3초 남았네? 3초? 아우 야 이런 재기랄. 아 젖었네. 아 이러면 14점이잖아. 어 그래도 새벽시 들어갔어. 새벽시 들어갔어. 진짜 죽는다 대머리. 아 야 키밍! 키밍도 14점이다. 나 들어가기만 했어도 1인데. 뭐야 여기 그냥 들어가는 거야? 몰라겠다 날라가. 날라가요. 와 야 진짜 재밌겠다 나도 갈래. 날라가요. 야. 와 나도. 아 홀이넌은 아니야. 어 감사. 누가 밀어줬어 홀이넌. 미쳤다가. 이거 나야. 와. 내가 너무 재밌어. 아 진짜 안 타면 타라. 재밌다. 이거 나야. 그럴까? 인스틴티브 걸고 할까? 대박 것 같아요. 등수를 1등 말고 4등으로 하는 거지. 애매한데? 이거 너무 행복하다 뭔가 게임이. 이거 되게. 와 왜 왔어 야 다리가. 와 너무 예뻐. 너무 떨어졌다. 너무 약했다. 아이고 아이고 이거 넘어간다. 아이고 넘어가 버렸다. 음 너무 정확하게 왔고. 아 넘어가 버렸다. 아 야. 어 야. 아 맞다 이거 4등이야 되지. 아 씨 버릇처럼 1등으로 들어와 버렸네. 아우 제기랄. 와 진짜 정신줄 나갈 것 같아. 와 뭐야 쫀디기야? 아이고 아이고. 아웃댁. 이거 뭐 이 새끼야? 뭐 이 새끼야? 저 들어가면 안 돼요. 아. 아. 아니 여기 뭐야. 아 이거 나 계속 너무 1위 하난데. 큰일 났네. 아 미치겄네 진짜 빨리. 오 드디어 됐다. 오 온다 온다 온다. 됐다 됐다 됐다. 자 이제 살짝 쳐 살짝. 너무 세게 말고 살짝. 툭. 아니 미친. 아니. 결제 살살 안 써. 안 들어? 아니. 이 넘쳐요? 왜 이렇게? 살짝. 한 칸. 딱 한 칸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나이스. 자 한 번만 더. 자 한 번만 더. 됐다. 나이스. 아유 비접다 여기. 가득하네. 아유. 아유. 와. 아 노후. 노후 진짜 맵 둘러보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. 그냥 가있어. 지금이야. 지금. 지금. 뒤로 밀려놔 버렸네. 지금. 아 어떡하나. 구라. 아. 난 그냥 이 게임 자체가 너무 재밌어. 뭐야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로 가야 돼. 지를 불러. 나 패드야. 아니 근데 이거 조절을 제대로 못하겠어요. 못하면 오히려 좋아. 어 4등 넘볼 수 있어. 아니 저 정도로 하면은 4등은 못할 거 같은데요. 4등은 지금. 와 지금. 난간이 다 초코샌드? 같은 걸로 되어 있어. 아 먹고 싶어. 와 진짜 맵 너무 이쁨. 와 샌드. 잘해야 되는데. 잘하고 있어. 얘들아 너무 쎄 너무 쎄. 너무 과격해. 아 뭐야. 여기 또 넌 맛있겠다. 아 어떤 개색. 아 이씨. 아 짜증나. 아이 뭐여. 깔아지 뭐여. 너무 재밌고. 아 치지 마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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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쳐주노. 오 고마워요. 나 두 번 만에 들어왔네. 아 치지 마. 곱다야 빨리 들어가자. 나도 좀 들어가자. 곱다야 빨리 쳐. 곱다야 빨리 쳐. 어? 아니 왜 날 쳐. 아니 왜 날 쳐. 치러면서요. 앞에 계시길래요. 앞에 계시길래요. 곱다씨랑 유뱅지가 지금 약간 박빙이거든. 살려. 아 얘네는 맵을 안 봐. 하하하하. 뭘로. 허위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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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호리몬이 내버린다고. 오케이 됐다. 허위. 미쳤네. 나도. 오빠 유리나 재밌지. 예. 비밀 뭐야. 비밀 뭐야. 비밀 뭐야. 방금 산책하고 있던데. 뭐 길이 있길래 여기. 오. 와. 와 야 관찰력 무슨 일이야. 와 이거 잘하면 호리나. 근데 세 번 세 번 불러가지고 망했어. 일부러 그런 거 같은데. 내려갈려고. 아이제부터 한 열 번만. 호리나 하자. 호리나 하자. 호리나 하자. 호리나 하자. 호리나 하자. 호리나 하자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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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뭐였어. 뭐야. 아 여길 이렇게 치는 거구나. 뭐지. 아 여길 이렇게 쳐가지고. 오. 나도 간다. 아. 아. 오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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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잉한데 호린은. etician 잠시만. 윤병 rescued. jej 아 이거 뭐야? 쟤 어디가? 쟤 어디가? 쟤 어디가? 때린 거야 지금 개 재밌고 살짝 아 나소 살려줘 나소 살려줘 나소 살려줘 탱탱볼 나소 살려줘 와 걍 눌렀어 살려줘 살살 나이스 유후 재밌다 저기요 여기서 튀어나온 사람 누구세요? 여기 교통체증 개 쩐다 여기 이거 뭐예요? 공들 다 꺼져 무서워 뒤로 가세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바이 아아아아아아악 안돼요 와 나 세 번 키비밍 안녕 아 저 멈춰버리면 어떡해 아 여기서 멈춰버렸어 우선 님 화이팅 아 형 그래 기가 이렇게 된 거 4등 노려보자 우선 님 나이스 샷 한 번에 넘는 거냐 보여줄게 유후 유후 아이고 아 깜다 우선 님 그래도 나이스 샷 왔다 현재 사위가 곱다 씨군요 고로케 키비밍 풀네임은 약간 4등 먹을 생각이 없고 일단 1등하고 보자야. 곱자씨가 조금만 적당히 유지를 하면 아마 인센티브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. 아니요.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고요. 그래요?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었군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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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세요? 아이고 누가 쳐주시는 건가? 아이고 이러도 센네. 되게 좋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. 파이팅! 파이팅! 그렇지! 나이스야! 아이고 아이고 너무 세게 부딪혔나! 아이고! 아이고! 파이팅! 너무 약하지 않을까요? 그렇지! 아 됐다 됐다 됐다. 가자! 쏙! 내가 여기서 4칸을 춘다면? 나이스! 대님이다! 어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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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렇게 여기 길막하지마 빨리 안 꺼져? 나와주세요. 아이씨 부딪혔네. 아아! 아아! 빨리 없어! 아이고! 오바노! 오.. 오바야 진짜. 야! 아! 쨔준님 감사합니다! 맞아 개오까! 이거는 사위 하라는 쨔쨔위의 큰 뜻인가? 가위를 하나 더 찍으시고 다녀 나와주세요! 저런저런 들어갔다 새벽시 신나지겠다 오 야 이 맵 뭐야 뭐야? 맵 왜 이 지경이야 이거? 얘들아 좀 비켜라 매번만 해봤다 아이고 어 옆으로 빠지세요? 옆으로 빠지는 게 맞는데? 그래요? 어어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오 옆으로 빠질 수가 있구나 어어 여기 옆으로 빠지니까 바람이 돌아왔어 어서오세요 어? 누가 이 미친? 저기다가 어떻게 만나 치고 사장님 뭐예요? 어? 4등을 노려보고 있었어 왜 그렇게 이쁜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고 사장님 뭐예요? 와 3등 그렇게 인생을 죽이시려고? 노려볼 만해서 들었다 날라갔어요 나도 2번 아 어 어 왜? 뭐야? 어린 옷이야 나 누가 왜 이리로 오냐? 확 줄였다 이번엔 아니 열심히 올려놨던 점수 다시 떨어지게 생겼네 와 떨어지는 게 그게 아니지 않냐? 반대 아니에요? 반대 아니에요? 아 물에 있는 상태에서 좌클릭을 누르면 점프해서 튕겨져나가는구나 아이고 이게 안되네 여러분 물쪽으로 물쪽으로 가서 좌클릭 누르세요 점프합니다 거짓말 진짜라니까 아 들어왔다 아 됐다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지 뭐하고 있나보다 아 나 꼴치됐다 너 근데 홀이던 2번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이쪽은 아닌가 보다 잠시만 이쪽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? 아아 아 어떤 개색.. 뭐하세요 Guardians ợ 되네 아니 아니 다음에 맨 어딨냐고 미친거 아님? 안되있는데? 나이스 와 저 앞에 뭐야? 앞에 미쳤어요 갑시다 사장님 건드리지마 자연스럽게 하이파이브하고 가지말라고 아 밀지마 고 아 부딪쳐 예 다섯번 무슨 소리야 이게 뒤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안 가는거 실화냐고 언니 비켜주지 않을래요? 빨리 빨리 가세요 이러면 나 거기서부터 다시야? 아 또 여기부터네 다시 간다 띠용띠용 새로운 전략입니다 이거 지나갈 수 있나? 나 세게 쳐 인생은 안방이야 윤뱅지 뭐라고 지금 윤뱅지 윤뱅지 미쳤다 그렇지 그렇지 최대한 최대한 야 4초 날랐어 어차피 한방 빡쳐 그냥 빡쳐 빡쳐 이제 봐봐 어 그렇지 들어가자 봐봐 자 이렇게 인센티브의 주인공은 고타씨입니다 다들 박수 자 이렇게 여러 명에서 재미있게 골프를 칠 수 있는 골프 위드 유어 프렌즈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재미가 있었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잘 들어가요 안녕 안녕 유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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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